오늘 시험 잘 봤냐? 응 잘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인강 어떤 쌩꼴 들어야 되냐 이문호 들었어? 남벼구는? 그렇게 다 들으면 비싸잖아 이것은 흔한 인강에 대한 편견 뭐래 나는 무제한으로 다 듣고 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이 있어? 이것이 바로 강남인강을 듣는 이유 유명 강사의 강의를 내 맘대로 5만원의 모든 강의 무제한 수강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인강 강남인강 네 반갑습니다 성재윤입니다 오늘은 3월 3일인데요 삼겹살 데이라고 하는데 저녁 식사는 삼겹살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날에 맞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특별한 작년도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특별한 합격 사례와 중요한 건 올해 어떻게 대학을 잘 가느냐니까요 그런 틈새 전략 위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인강에서 또 사전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적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도 겹치는 게 많아서 그런 것도 같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궁금한 게 있으실 경우에는 채팅창에 주시면 제가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시간하고 속도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표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제 친구 교통에 관련된 친구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이걸 차량 번호판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딱 보면 다 수능 성적표로 보입니다 맨 위에 1111부터 심지어 맨 아래쪽에 보면 6으로 시작하는 이런 수능 성적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다 상담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번호판 대로 인생 노선도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봤는데 이런 다 사연이 있는 이 수능 성적표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내용은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가 여기다가는 정시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하고 대학은 보통 점수로 가냐 등수로 가냐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서열이 비교적 명확한 곳에서는 사실은 점수라기보다는 등수로 대학을 간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버전으로 주요 대학들의 정시인원을 문과, 이과를 나눠서 디테일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가 잘 안 보이시면요 나중에 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PD님께서 이걸 PDF로 착 만들어 가지고 다운받게 해주시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제가 여기에 해놓은 모든 자료들은 나중에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보셔도 되는데 자, 이게 정시 모집 인원입니다 서연고 합치면 실제로 이제 4,000명은 아닌데 제가 수시에서 넘어오는 2월 인원까지 쳐서 4,000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이런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에 있는 대학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16개 대학에 해당이 되죠 정시가 40%고 수시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비록 정시만이지만 오른쪽에 수시인원 계산하기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서연고 합쳐서 4,000명이니까요 정시가 그렇습니다 그럼 수시는 몇천 명이니까? 6,000명입니다 6대 4니까 너무 쉽죠 그러면 결국 서연고 합치면 만 등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을 40만 정도로 쳐보면 뭐가 됐든 학생부가 됐든 종합전형이 됐든 논술이 됐든 간에 그 등수 안에 들어야 대학에 가는 겁니다 정시도 마찬가지고 서성안이 합쳐도 4,000명이니까 수시까지 합치면 또 만 명입니다 그러면 맨 2칸부터 둘째 칸까지 또 셋째 칸 대학까지 합치면 거의 수시, 정시 합치면 3, 4만 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뭐라고 줬습니까? 특별한 합격 사례라고 했는데요 의미 있는 사례들도 있고 이 경계에 있는 대학들을 뛰어넘은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령 수시에서 내신이 한 2등급대가 주로 가는 대학에 3등급 학생이 합격했다 그건 특별한 게 맞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등수가 있는데 그 경계에 있을 때 조금 위에 대학을 갔다 그것도 특별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아래 한 서너 칸 밑에 있는 학생이 맨 위에 두 번째 칸에 간다 이런 거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경계선에 있는데 그 위쪽으로 합격한 경우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사실은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세한 거는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그래도 상위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의대를 정시로 어떻게 갔고 수시로 어떻게 갔는지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 아래까지 제가 앞서 차량 번호판인 줄 헷갈리셨던 그런 번호까지 하나 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학생은요 강남구 학생입니다 그리고 재학생이니까 재술하지 않고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에는 카이스트 합격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수시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정시에도 합격을 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과기원 대학교랑 뭐 그 사관학교 이런 특수 대학들은 수시 합격을 하고도 정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의대를 쓸 정도니까 굉장히 뭐 내신도 좋고 수능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 가천대 한림대 수도권 의대도 붙고 이제 한림대는 춘천에 있지만 삼용의대라고 해서 메이저 의대에 들어가죠 12권 의대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중2까지는 이 친구 해외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계속 있던 학생보다 수학이 약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 2등 수준까지 갔고 고등학교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근데 이 학교가 워낙 센 자사고입니다 거기서 이제 2초반을 나왔기 때문에 수시는 주로 논술하고 의대 지원을 했고 안타깝게 의대는 안 됐고 이제 카이스트가 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 적혀져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몇 개 틀렸을까요? 이 정도 의대를 그래도 상위권 의대를 합격한 경우지 않습니까? 국어 2개 틀렸고요 수학은 다 맞았고 물리원도 다 맞았고 지구학을 좀 망쳤습니다 지구학에서 3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총 5개 틀린 경우죠? 네 그런 경우입니다 이 학생은 근데 제가 이제 이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학교가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를 포기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냥 4년제야 이런 소리 하면서 학생부보다는 정시 위주로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조차도 그런 우리 학교조차도 정시만 파는 학생들보다 수시까지 염두에 두는 학생이 잘 되더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람이란 무릇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준비는 소홀해지기 마련이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1, 고2 때부터 벌써 난 정시로 팔 거 하고 내신을 안 챙기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내신까지 잘하는 경우가 잘 된다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의대를 가려면 수능에서 과연 몇 개를 틀려야 되냐 이런 궁금증도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표는요 서울권 의대 10개가 안되죠 그 다음에 수도권 의대에 합쳐서 한 13개 정도가 되고요 지방권 의대는 26개입니다 그래서 총 39개의 의대를 대략적인 난이도일 때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아까 본 친구도 그렇지만 서울권 의대를 가려면 보통 국어에서 한두 개 수학에서 한 개 과탐에서 한 두 개 해가지고 네다섯 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례도 뒤에 또 하나 더 있으니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게요 수도권 의대 합해서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지방권 의대는 아홉 개에서 한 열 개 정도를 정시 합격선으로 예상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최근에 아무래도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어 개수가 수학보다 더 틀려도 합격하는 걸로 나왔는데 가령 반대로 수학이 어렵게 나온다면 또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대략적인 개수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수시로 서울대 의회과에 합격한 자타공인 최고의 의대라고 하는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전교 1등이 아니었고요 특징이 1점대 중반 정도의 내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은 비교적 그래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전교 한 3,4등 했는데 잘 보시면 이 학교도 잠실 쪽에 있는 자사고였어요 자사고였는데 이 학교의 전교 1등은 한양대 의회과를 갔고요 전교 2등이 카톨릭 의회과를 갔고요 3등에서 6등 사이에 이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성적대에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순서대로 서열대로 가지 않습니다 정시로 쳐도 이게 시험 운이라는 것도 있고요 당일 컨디션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대의 학생들은 사실은 꼭 1등이 제일 좋은 전교 1등이 제일 좋은 데로 가고 그 2등이 그 다음 3등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전교 등수는 1등은 아니었는데 서울대 의회과를 합격을 했고요 처음에는 공대를 생각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억지로 이 친구가 바꿔서 내신 과탐 선택할 때도 그래서 화학하고 생물 툴을 하지 않고요 그냥 원래 했던 물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학과 의학의 차이점 따뜻한 마음 인간성 등을 어필하면서 수시에서도 자소서나 이런 거 관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과탐 선택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으셨어요 과탐을 어떻게 의대를 가든 뭐 좋은 대학을 어떻게든 가든 간에 과탐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앞서 학생도 말했지만 그 학생도 물원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걸 한 번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4개년도에 물원부터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에 표준점수 최고점을 모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표준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우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아무래도 지구과학이 최근 3, 4년 동안 보면 지구과학이 이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지원이 대부분이 다 72점 73점 74점 이렇게 표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생에 비하면 타임어택이 좀 덜하죠 그래서 지구과학을 보통 하나 하고 나머지 과목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뭐 같습니다 뚜렷이 정해져 있는 유불린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매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은 들쑥날쑥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지구과학이 안정적으로 상위 점수를 랭크하니까 그리고 또 응시자 숫자도 많지 않습니까 생원하고 지원이 응시자 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과목은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자신의 장점이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탐투가 필수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풀렸기 때문에 투과목 응시자는 더 감소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정시로 서울대를 무려 차석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사실 근데 이 학생은요 제가 인터뷰한 결과 그렇게 뚜렷한 졸업생이고요 졸업생이었고 그렇게 사실은 우월함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얘는 이제 과탐투강옥에서만 두 개를 틀렸어요 두 개를 틀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초 상향의 학생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변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능 만점이라고 해서 성역에 틀린 학생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N수가 오롯이 현역보다 학업역량이 우수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위주로 최상위 자연계의 최상위 모집단이 의대 위주로 제가 몇 건의 사례들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문과입니다 문과 스카이 학생들 수시합격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화면에 어떻게 얼마나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운 받으시면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지금쯤 내신을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과목을 종으로 놓고요 학기를 횡으로 나와가지고 한 번쯤 지금 3학년 되는 학생이라면 아니면 2학년이 되는 학생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내 과목에 과목별 강점 약점이 자연스럽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국어 과목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제가 쭉 이렇게 써놨고요 수학 또는 이제 문과 학생이니까 이 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수원과 학통을 같이 나가는 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수2와 학통을 같이 이렇게 한 경우라 등급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2학년 때부터는 여러 과목을 하니까 제가 정법 윤사 정법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토탈하면 몇 등급이냐 3초반이 됩니다 보통 3초반이면 여기 붙은 학교를 보면 고려대 성대 합격이 쉽지 않죠 근데 합격한 사례라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숫자는 3초반이지만 이 아래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친구의 활동을 요약해 보면 재미난 게 많습니다 활동이 일단 많습니다 시사토론반에서 아고라 동아리 부장 영자신문 영어 에세이 세계신문 캠프 이름이 재밌어요 고인돌이 뭐냐면 고전인문 아카데미 줄여서 고인돌 우리가 이제 고인물을 하면서 요즘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고인돌이라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 정책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창업체험 프로젝트도 참가해서요 1인 가구가 요즘 많잖아요 거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순서로 많습니다 그게 순서가 되는데 이 1인 가구의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이 많잖아요 이 친구는 반려식물 구독 서비스 그게 비오케이입니다 비오케이를 읽어보면 비오케란 식으로 또 발음이 되죠 발음이 재밌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활동을 한 덕분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여러가지 세특이나 창체활동 등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내신 3등급을 극복하고 고대 행정학과 송대 글로벌 리더에 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약대도 하나 볼까요 약대도 이 친구가 고대 생명공학과 숙대 약대를 합격한 경우인데 이 친구도 이제 주요 교과 합계는 2등급 중반입니다 보통 약대는 대부분 1등급을 넘지 않는 학생들만 합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도 그런 성적을 이렇게 받았지만 내신은 좀 나빴지만 여기 이제 활동 요약을 보면 화학반을 3개년 동안 꾸준히 했고요 약품과 관련된 과학실험도 많았고요 기술, 의학, 사회, 교육, 주제, 토론 창의, 과학, 캠프 특히 이제 화학과 생명과 관련된 독서가 많았습니다 이 독서는 올해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죠 기재는 됩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지만 학생부 교과에 세특의 독서가 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 남습니다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도 미반영이 됩니다만 수상실적이 많은 학생들의 세특이 대부분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한 것이 없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도 1인 가구 증가와 그들의 경험 부적을 보완해주는 아무래도 혼자 살면 그런 게 어려운 게 많죠 그런 앱도 한번 개발해 봤고요 그런 시소성 시소병 치료약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한 학생입니다 이런 게 인정이 됐고 또 행특에서 재밌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모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전인적 인재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사정관이 봤어도 좋은 행특으로 아마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부모님하고 대화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그러면 아까 그 숫자판에 많이 나왔던 정시 합격생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재미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예 그 성적표를 개인정보 빼고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이과학생입니다 이과학생이고 성적이 굉장히 좋죠 국어가 표준점수가 129입니다 작년에 만점이 134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마 3점짜리 두 개 정도 틀린 게 아닌가 수학은 다 맞았고요 영어도 1이니까 탐구에서만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군에서는 연세대 화생공 자기가 원하는과 최초합을 했고요 나군은 이 친구 성적 구조가 과탐이 조금 나빴기 때문에 한의대를 경희대는 한의과를 입문계열로도 뽑고 자연계열로도 뽑습니다 근데 입문계열이 더 점수가 유리해지는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부터 합격을 했고요 대구 카톨릭 다군의 대구 카톨릭 의대는 과학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전국에 두 곳밖에 없죠 거기서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의에 관심이 많았고 지방대의회가 아니라 이제 서울에 있는 한의대를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쪽 케이스는 연세대 경영 점수를 한번 보시면 모두 다 1등급이긴 합니다만 문과에서 굉장히 잘한 성적이긴 합니다만 국어하고 수학이 거의 일 끝입니다 간단간당하게 백분위가 그래서 97, 96 이렇게 나오고요 탐구가 제일 좋아요 98, 98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가구 낸 연세대 경영을 최초합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통합형 수능 이전에 비해서 문과 성적이 확실히 하락했구나 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연세대 경영대는 보통 백분위가 다 98 이상이 합격을 했었던 학교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이과 학생들 성적이 좋아지면서 문과 학생들 성적이 조금 내려가는 경향을 보여서 이렇게 합격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1등급 거의 끝인데 또 안전하게 추합도 아니고 연세대 경영을 최초합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모의지원이나 여러가지 배치점 수상에서 안전하다 보니까 나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여대 중에 이제 입문계열 학생을 뽑는 이화여대를 의외과로 지원을 했지만 여긴 이제 예비도 안 나왔고요 결국 이제 연세대 경영대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등급을 한번 보시면 등급을 한번 보시면 국어가 2등급인데 1에 가까운 2등급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영어가 3인데요 탐구는 좋습니다 예 그나마 이 친구가 근데 이제 합격한 대학을 보면 고려대 사회학과 최초합입니다 예 그리고 나군에서는 이제 서울대 그 학생부가 들어가는 지균을 썼는데 이제 불합격이 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네 그 어쨌든 이 친구가 연대를 쓸 수 없었던 것은 영어가 3등급이 이 때문입니다 연대는 영어 3등급이면 감점이 굉장히 큰데 고대가 그나마 감점이 적어서 고대를 써서 고대 사회학과 합격한 경우입니다 네 다음 사례는 다음 사례는 이것도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어가 3등급이에요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은 1등급인데 표점 합을 더해보면은 위 학생보다 아래 학생이 더 성적이 좋습니다 표준 점수가 더 높아요 더 높게 나왔고 영어는 2등급이었고 탐구도 2일 가지고 고대 경제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다 1일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연고대 합격자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이 됐고요 다음 사례는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네 그 교차도 지원을 했죠 이 친구는 이제 이과 학생입니다 수학을 미적분 했고 탐구는 화원 생원을 했습니다 근데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급은 지금 2, 1 2, 2, 1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한양대를 물리학과 최초합을 했고요 나군에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가 지금 이제 합격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급에서 이제 한 번은 이과로 지원을 했고 하나는 이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보겠습니다 그 아래는 지금 등급을 보시면 등급은 네네 지금 그 내용에 관련해가지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지금 댓글들을 많이 그 안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올리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면서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가군에서 이제 한양대 예비 화학을 예비를 받았는데 이제 성균관대 자연과학부에 6차 추합으로 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국어가 2 수학 1 영어 2 예죠 탐구도 평균적으로 한 2등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경우하고 두 번째 이제 서현과 서성안이의 등급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한양대 이와여대 쪽으로 내려옵니다 한양대 이와여대 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국어가 이제 1 끝이죠 거의 2에 가까운 1입니다 수학은 3 영어가 2 탐구가 좋습니다 1,2 이렇게 찍어서 한양대는 중문 최종적으로 합격이 안 됐고 이와여대 입문계 통합으로 뽑는 전형에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그 아래 사례가 사실은 조금 인상적인 사례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등급으로 보면 2,2,1 4,4 탐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문과 쪽이 탐구 반영 비중이 낮고 이과는 탐구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시립대 정도는 시립대가 반영 비율이 그렇습니다 경영 같은 경우에는 구경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35 40 15 니까 거의 90%가 구경수 비중이 높고 탐구는 두 과목 합쳐서 10%밖에 반영을 안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보세요 연세대 문원정보는 예비 10번 때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시립대 경영은 무려 예비 90번을 받고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시립대가 굉장히 이 주의해야 되는 대학입니다 우리가 시립대는 보통 그룹으로 묶으면 중경외시 이렇게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워낙에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거의 일반 대학 사립대학의 4분의 1의 등록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몰려버리면 성적이 굉장히 폭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차피 이과 쪽으로 갈 학생이 탐구가 성적이 나빠서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한 경우라서 그냥 올해 재수를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경우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교차 지원한 사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지금 국어가 3이고 수학 영어가 좋은데 탐구 쪽이 조금 안 좋죠 탐구 쪽 성적이 나쁘니까 아무래도 탐구를 가장 적게 반영하는 것은 이과보다는 문과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희대를 경제학과 써서 최초합을 했고요 서강경영 중앙경영은 예비를 받았는데 최종 확인 결과 합격이 안 된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랫사례가 굉장히 독특한 사례입니다 성적이 등급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등급이 국어가 5등급입니다 5등급 수학이 1이고 영어가 4고 탐구가 3일이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2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과 쪽은 이렇게 수학과학이 대단히 우수하고 국어영어를 망쳐도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대 미디어 이게 컴공 관련 학과죠 컴공에 합격한 거고 가천대 국민대까지 이렇게 높은 성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국어영어가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국어 탐구 국어 과탐 수학과 탐구의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합격한 사례 이과에서는 이런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다음 사례부터는 이제 등급이 한 과목이 조금 조금 망가진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구도 문과 학생인데 국어가 2등급인데 수학이 5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3위였고요 탐구가 좋죠 탐구가 3위 이렇게 나온 경우라 숙명여대는 이제 예비 번호를 한참 뒤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합격을 못했고요 서울여대는 3개만 반영을 합니다 수학을 빼고 국어영어 탐구로 합격을 했어요 서울여대 자율전공은 장점이 문과생은 문과로 전공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전공에 합격을 하면 문과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 학생이 조금 독특한 반영 비율 덕에 그래도 인서울 중위권 여대에 합격한 경우인데요 잘 보시면 이과 학생이죠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했는데 등급이 4등급 4, 2, 1 5, 4입니다 성적이 굉장히 국어를 망쳤고 탐구를 대단히 망쳤는데 여기에 딱 많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신여대인데요 성신여대 중에서도 상경계열 경제학과는 국어 반영 비율이 10이고요 수학이 40% 영어도 40%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가 10%밖에 반영을 안 하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딱 맞는 반영 비율의 학교를 잘 찾은 거죠 그래서 합격 정도가 아니라 성신여대의 경제학과를 무려 2년 자학금을 받고 최초 합격을 하는 그런데 부산대는 썼는데 예비 20번 대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매우 잘 맞는 학과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성적이 아주 높지 않아도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좀 독특한 사례도 제가 모아봤습니다 이 학생도 독특한 경우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는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목표로 준비를 해가지고 국영수 위주로 학습을 해서 탐구를 망쳤습니다 탐구가 지금 6등급 2개가 이렇게 떴죠 그렇게 안 좋은 성적이었는데 이제 수시에 이제 간호사관학교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시에 이런 성적을 받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반영 비율상 제일 맞는 학교를 두 곳을 썼습니다 36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가 국어 40 수학 30 영어 20 탐구를 10% 반영을 하고 탐구 하나도 한국사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탐구 두 개를 다 망친 경우지만 한국사는 1등급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추가 합격이 됐고요 을지대도 병원도 좋고 간호도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인데요 여기 임상병리 여기는 이제 간호대를 쓸 수가 없죠 간호성적으로는 부족하니까 임상병리를 써서 임상병리에 합격을 해가지고 정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36대와 을지대 이렇게 합격한 경우고요 그 아래 학생은 등급이 굉장히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학생인데 등급이 뭐 이렇습니다 첫이 이제 6926번입니다 6926 이렇게 등급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잘한 영어를 제일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진대학교에는 영어가 60%고 또 탐구도 이 친구가 굉장히 안 좋은데 한국사로 하나 대체할 수가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여기 영문에 최초 합격을 했고요 한림대는 언어청각 이게 나중에 보청기나 이런 쪽 회사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격한 사례로 굉장히 이제 제가 앞에서 여러 그 다양한 정시 수능 성적과 그에 유리한 대학들 맞는 대학들을 합격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아까 이제 버스 노선도처럼 다양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를 봤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과 그 수능 성적을 먼저 정리하는 게 제가 파트 1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지원 가능 수능 성적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1등급은 거의 두세 개 2등급이 한두 개 정도 있어야 합격하는 걸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확인이 됐죠 네 서성하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라는 1등급 두 개 2등급 두 개 그러니까 1반 2반 정도면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중경 외시 라인은 이제 2등급 3개 이상 이라고 보면 되죠 2가 3개 정도 있고 하나가 1등급 정도 나오면 이제 정시로 이들 대학에 갈 수 있다 그 아래 뭐 건동숙부터 직어국 A는 이제 지역 국립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통 2등급 두 개 3등급 두 개 그러니까 2등급 두 개 3등급 두 개 정도면 대학을 갈 수 있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원 가능 수능 성적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정시 입결은 그 성적이나 경쟁률 그 다음에 충원률 몇 바퀴 돌았는지 이런 자료는 대교육 어디가에 아래 보시는 그 그림을 확인을 통해 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가에 가면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이 전형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누르시면 올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지금은 이제 작업 중일 거고요 5월 이후에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대략적인 등급하고 확인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네 이제 올해 주요 대학 그리고 주요 변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학종 평가 요소가 간소화된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학생부가 미반영되고 미기재대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평가 요소도 과거에는 네 가지였죠 뭐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네 가지가 세 가지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좀 간소들 학생부가 이제 줄지 않았습니까 학생부에서 기재는 되더라도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평가 요소도 그에 맞게 학종의 평가 요소도 이제 네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간소화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는 수시시대가 드디어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과거 대비 그 평가 요소가 간소화된 거 네 학생부 또 자기소개서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은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띌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음 띌 거고요 여기 보면 뭐 네 일단 비중은 그렇습니다 학원 여기 3대 평가 요소 사항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학업 역량은 세부 항목이 세 가지고요 진로 역량은 두 가지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세부 설명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업 역량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가 줄어들고 자기소개서마저도 없는 수시시대가 이제 열린 겁니다 이런 시대의 수시전망은 어떨까요 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점검을 지금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나의 학생부에 학생부는 뭐 열몇 페이지가 넘지만 뭐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숫자 아니면 글자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숫자는 교과 성적이고요 글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남은 것 중에 중요해진 게 이제 반영되는 건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 교과목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또 창체활동 자동봉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행특 이건 이제 글자죠 숫자와 글자가 어떠한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찾는 학생은 이거죠 기초와 심화와 확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화는 깊이고 확장은 넓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뭐 다른 용어로는 수렴과 발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기초에 해당되는 건 뭐겠습니까 일단 교과서 수업시간 창체활동 뭐뭐를 했는지 사실상 이 학교의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 특색수업 이런 것들 사실상 모든 행위에 해당되는 게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라고 볼 수 있고 깊이 있는 게 심하고 넓어지는 게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교수 하나 교수에게 질문한 내용 관련 도서를 읽은 건 얼마나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학술자료 검색 무크나 고등교육재단 여러 가지 활용해서 추가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독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를 통해 이제 깨달은 바 이게 이제 심화와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얼마나 될까 그거에 따른 궁금증과 궁금증을 찾은 것 우리가 이제 존재의 크기는 질문의 크기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내용들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 교과별로 어떤 단원에서 어떤 탐구를 했는가 이 친구가 수행한 것 또 발표한 것 보고서 만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거 혹시 화면에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다운받아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 미적분을 공부할 때 수행을 뭘 했고 탐구를 뭘 했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그 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종합전형의 올해에도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트 확통에 대해서 주제탐구한 것 내가 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올해의 달라진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사람 수입니다 학년도별 학생 수 변화를 보게 되면요 지금 올해가 2024죠 작년 대비 거의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제종반들도 보니까 제가 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자도 많이 감소를 하겠죠 인원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최근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완화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영향이 두 가지죠 학령 인구도 줄었고 학생 수가 줄면 충족자 수도 줄겠죠 또 통합수능의 결과로 인해서 문과 학생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통합형 수능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문과 최저학력 기준이 더 높았지만 지금은 문과와 이과의 최저학력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써놨듯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수시합격이 매우 유리해지는 것이 있죠 다음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화대학의 예시입니다 수능 최저가 주로 문과 쪽에서 많이 완화된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2023 대비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이제 학교 추천이 3합 6이었잖아요 3합 6이었고 한국사가 3등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합 7로 이과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통합형 수능이 올해 3년 차인데 작년부터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작년부터도 했었어야 되는데 대학이 좀 반응이 늦은 겁니다 아무래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거죠 이걸 원래 작년부터도 이렇게 해줬어야 마땅한 건데 올해부터 이렇게 3합 7이 됐고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3개합 6에서 이거는 이제 반영 그 과목이 작년까지는 국수염탐 하나였죠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국수염탐탐으로 5과목 중에 3개합이 7이 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완화가 된 거죠 일부 세부학과들은 역시 하나씩은 낮춰졌고요 자연계도 3합 6이었다가 올해부터는 3합 7로 하나가 이제 더 내려진 겁니다 완화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게 학력 인구가 줄었다는 것도 그만큼 최저 충족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건 교과전형의 예시고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도 잘 보시면 서울대는 이제 작년부터 3합 6이었잖아요 이게 3합 7로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완화가 됐고요 올해 이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4합 7이 아니라 4합 8로 이과랑 이제 같아진 겁니다 홍대도 역시 그렇게 돼서 수능체제를 완화한 대학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주요 변화 다음은 이제 논술 보겠습니다 자 논술은 지금 잘 보시면요 이 11개 대학만 인원을 따져보면 11개 대학은 거의 교과전형 인원과도 별 차이가 없어요 4100명 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해당 대학이 11개 대학이 연세 서강 성균 한양 중앙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들 대학은 학생부 교과로 뽑는 인원이나 논술로 뽑는 인원이 엇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11개 대학은 여전히 논술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바로 그런 예시가 되겠죠 교과로 뽑는 인원이 370명인데 논술로 뽑는 인원도 36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예 학생부를 전혀 보지 않는 수능 최저 기준도 없는 대학교가 10개가 됩니다 연세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덕성여대 동동여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기술교대 항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인원이 이제 강남권 학생들은 논술을 비교적 이제 학원들도 많으니까요 선호하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부적인 논술과 교과 비율이고 여기 보면 신설된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선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운받아서 자세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변화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은 거의 반이나 3분의 1까지 감소한다는 예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교과 평가를 하는 대학이 작년에는 서울대가 이제 했고요 올해는 이제 고려대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한 1500명 정도를 정시로 뽑을 때 이제 서울대는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교과평가를 하는데 정양평가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정성평가인데 고려대학교는 이제 정양평가로 교과 전용을 합니다 근데 아래 이 표를 보시면 올해도 이제 내신 성적이 1, 2등급이라면 고려대학교의 교과우수 전용을 정시로 쓸 수도 있겠죠 3등급이 넘어가면 감점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수능을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일반 전용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대로 수능만 100%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음 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담아봤습니다 서울대는 교과평가가 정성평가인 반면에 작년부터 실시를 했죠 그래서 서울대가 작년에 경쟁률이 더 낮아지는 결과도 나타났고요 고려대는 올해부터 이제 교과평가를 하는데 정양평가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내신이 1, 2등급까지는 교과우수 전용도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등급 넘어가면서부터 내신에 대한 감점폭이 커지니까 그런 때는 이제 일반 전용 쪽으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달라진 게 이런 게 있죠 서울대가 올해부터 올해부터 2023 대비 2023은 반드시 이제 투과목을 한 과목을 해야만 했죠 과학이과의 경우에 근데 올해부터는 1 플러스 1을 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 물원 화원 중에 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모집단위는 요 아래 나타나고 있는 자과대 중에는 물리천 천문학 화학과가 되고요 공대 중에는 기계공학 전기정보 에너지자원 항공우주 요쪽은 물원하고 화원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농협생명과학대학 에 여기 나와있는 학과들 다음에 사범대학 요과들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학과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원원을 서울대도 이제 선택해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또 투안 투를 어렵게 선택한 학생들에게 좀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가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대가 원투를 하는 경우에 이제 조정점수를 줍니다 조정점수를 주고 투투한 경우에도 이제 원투한 학생들은 과탐해서 3점의 조정점수를 주고 투투한 경우에도 5점의 점수를 주는데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이제 원과목 두 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원투를 했을 때 조정점수를 받을 경우를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확실히 올해부터는 아마 투과목 응시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의대를 가는 데는 또 투과목 응시가 안 해도 되는 만큼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원과목을 응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여기 질문에도 있어서 제가 하나를 마련을 했는데요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과학탐구의 과목별 응시자 수입니다 역시 제일 많은 거는 지원 생원이죠 지원 생원이 거의 이제 14만 명 가깝고요 그 다음 투과목들은 최근 3년 동안의 결과를 쭉 보시면 많이 감소했습니다 투과목 응시자가 줄어들면 들을수록 더 등급 받기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더욱 더 원과목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학용인구 감소와 서울대에서 과탐투를 지정이 아니잖아요 선택이익이 됐기 때문에 더욱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거를 걸었습니다 뭐냐면 네 그 워낙에 고교 교육 지원 고기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너무 이제 문과 침공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 자연계 모집단위를 자체를 조금 변경한 그런 대학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여기 나타나고 있는 표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보겠습니다 이 표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서황대의 경우를 보면 이제 수학에서는 미접분과 기아만 선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확통까지도 되는 거고요 또 자연계는 과탐 두 개였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탐과탐 두 개 감옥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 모집단위 이렇게 변경한 학교들이 있고요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어땠냐면 작년까지 이게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나요 괜찮은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표를 이제 그 내려받으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이 자료는 모두 다 탑재돼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작년 대비 그 요런 교육부에서 요런 발표한 이유는 그 문과가 이제 덜 불리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의과가 덜 불리해지도록 이렇게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대학들 변화를 제가 한 10개 대학의 그 핵심 사항을 요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변화된 포인트니까요 네 이제 앞서 보신 것들 위주로 나와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은 요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세대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들 또 교차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요런 사항들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요건 요강을 캡처한 거로 화면이 좀 작으면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형간 중복지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기존에는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세부 전형간 중복지원이 이제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교과 전형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과 그 종합전형 간에만 중복지원이 안되고 종합전형 내에서 이제 활동우수형이나 그 다른 전형은 중복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또 바뀐 부분이 있고요 고래대학교 같은 경우에 바뀐 부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된 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 중앙대는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 이제 다빈치 전형이 올해부터는 cau 융합전형으로 이름이 됐고 탐구형 인재는 앞에 이제 중앙대의 로고인 cau를 받쳐서 탐구형 인재 요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일부 변경이 있었죠 그래서 영어 영어 같은 경우에 1, 2등급을 같이 1등급으로 간주하는 완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 통합이 됐는데 요것도 지원 자격만 되면 올해 인원이 더 늘어서 굉장히 이제 선발 인원이 증가세인데 사실은 대상 인원은 감소세죠 기초생활이나 농어촌 대상자는 더 많이 줄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상이 되면 굉장히 좋은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수시정시의 특별한 합격 사례들을 모아봤고요 또 올해 주요 대학의 주요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수험생이 3학년 1학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다음에 수시정시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과거를 조금 봤다면 지금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고요 그 여기 보시면 이 아이디로 한 130분 정도가 사전에 질문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따로 제가 모아서 질문들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3학년들에게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3학년의 학생 일정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우선 3월 23일 날 서울시 학력 평가를 있고요 다달이 거의 학평이나 모평을 보게 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건 학평이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건 이제 모평이라고 하죠 네 이런 학사 일정들이 굉장히 앞으로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1학년 2학년 지난 거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지난 거를 제발 돌이키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3학년의 학사 일정을 이런 식으로 표로 잘 만드셔서 시기별로 해야 될 일을 잘 챙기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고요 심지어 드라마에도 최근에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무슨 시사적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떴잖아요 이 사건이 떴는데 여기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해결할 방법은 뒤에 없어 대사가 있습니다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우리가 이게 정답이긴 한데 지금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보면 상담을 하러 와서도 주로 1학년 2학년 때 잘못했던 얘기를 거의 1, 20분 이상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부도 그렇지만 단 한 글자도 수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제발 앞만 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출발은 뭐겠습니까 내 현재 위치입니다 내 현재 위치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년 벌써 2년 동안 많이 받으셨을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여기에 각 영역별 성적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국어 수학은 백분위가 몇이고 등수가 몇인 것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몇 퍼센트의 백분위고 인원 대비 이렇게 나오니까 우선은 이제 출발은 출발은 과거가 과거를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위치의 진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올 겁니다 3월 6월 9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한번 성적을 보세요 이 친구는 국어가 1등급 3월은 수학이 3등급 영어 2등급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제 또 수학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국어가 떨어졌어요 6월에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2등급 이렇게 나온 겁니다 9월은 또 성적이 되게 대체적으로 좋아졌네요 그러면 이제 수시 쓸 때는 이들 등급 중에 최고로 잘 나온 거는 그렇게 따지면 1112 이렇게 되고요 최저 등급을 모아보면 국어가 3등급 수학은 또 3등급이 있죠 그 다음에 영어가 영어는 이제 안 나온 게 2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절충해서 보면 이 친구의 예상되는 성적은 국어는 2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2등급 탐구는 2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 수준의 대학은 우리가 앞서 본 그 제가 처음에 1장에서 얘기했던 각 대학별 수능 몇 등급으로 가는지 아까 확인이 됐죠 그러면 그런 게 내 예상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이 정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뒤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로 갈 수 있는 경쟁력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지금 3학년 된 학생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부터 지금 제가 앞서 그 두 학생의 그 수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자료를 이건 빈칸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제 모든 출발은 나의 위치 진단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국어의 그 나의 그 학기별 등급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내신의 위치가 나오고 활동 요약까지 해보면 내 위치에 대한 진단이 나오겠죠 자 그걸 좀 정리해서 풀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발은 나의 진단 내 학생부 경쟁력 수시 경쟁력은 이 안에 다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별표가 많은 게 내 수시 전형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친구는 교과만 좋고 교과 활동이 적을 수 있고요 수능 성적은 일정 비율이 나온다면 이 친구는 이제 교과 전형에 적합한 경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은 교과는 다소 약하지만 교과 활동이나 교과 비효과 부분이 훌륭한 경우 별표 매개 보면 위치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있고요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대부분 없으니까 별표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논술이야 교과만 들어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비효과는 관여할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도식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식화에서 보면 이렇게 편하게 내 나에게 맞는 수시전형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시전형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도식화에서 보면 우선 시작은 내신 성적입니다 내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디가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등급 대학생이 어느 대학에 가는 정도의 입결을 2개년도 통합형 수능도 벌써 3년 차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을 읽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내용들은 이 강의 끝나고 PDF로 다운을 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더 선명하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 무료 제공이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중에 세특의 독서랑 수상경력 말고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세특은 말 그대로 그 그 탐구적 그거에 대한 어떤 내가 질문을 했고 어떤 궁금증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런 내용들이니까 독서가 있으면 독서를 써도 되고요 그에 대한 탐구한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강남인강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설명회 다시 보기도 되니까 그런 요령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 수시정시 선택이나 전형 선택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일단 목표대학 이런 걸 가늠하는 거는 대교의 어디가 입결을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학생부에 비효과까지 있다 내신 성적도 됐고 비효과까지 있다 예 쓰면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상위권의 학생부 종합 그리고 연고 이홍 의치한 수약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최저 등급이 없다 못 맞추겠다 우리 최저 등급은 다 이제 앞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효과는 없다 그러면 당연히 비효과를 보지 않는 교과 전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맞출 수 있으면 수능 최저가 있고 교과만 보는 전형에 지원을 하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없다 그러면 최저가 없고 교과만 보는 전형도 이렇게 있고 학생부가 전반적으로 나는 어려울 것 같다 내신 성적으로는 수시에서 승부 보기 어렵다 대부분 사실 강남권 학생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있는 쪽 예스 쪽으로 가시고 또 앞서 보셨지만 논술 100인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거죠 그런 대학도 앞서 표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 갖고 준비를 하면 되고 이것저것도 다 안 된다 나는 그동안 1, 2학년 때 학생부를 거의 챙기지 못했고 이미 수시에 필요한 5개 학기 중에 거의 4개 학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정시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겠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입결을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요 대학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의 내신 컷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입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작년 거는 바로 한 5월 정도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거랑 대조해서 대략적인 지원 대학과 라인을 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올해부터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까지 같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또 있죠 그게 이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경관대 등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교과 전형이지만 살짝 종합 전형처럼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하면 되겠고요 요 자료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HBID 쓰신 분이고요 동아리는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바꾸는 것이 좋으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성 있게 한 동아리를 하기도 하는데 지원 전공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바꿔도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1학년 때 한 것도 의미가 있고 다 누가 기록이 되니까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과입니다 이과도 마찬가지 비율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도식화에서 봤습니다 교과 전형의 입결이 이러면 종합은 어떨까요 종합은 그거 대비 0.5에서 한 등급 정도 낮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연계열 수시교과전형의 입결이니까 주요 대학의 입결을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이거보다 종합전형은 보통 0.5에서 한 등급 정도 낮은 선까지 지원을 하게 되죠 앞서 우리가 합격 사례에서 고려대학교 합격한 사례 또 약대 합격한 사례를 봤는데 거의 교과전형 합격 사례보다 한 1등급 정도 낮은 상적으로 합격한 경우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좋은 팁인데 저는 이제 입학처에 이렇게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디가 입결도 확인하겠지만 개별적인 사항은 천사든 악마든 디테일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직접 제가 녹음도 합니다 저는 녹음도 해서 이렇게 들려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대부분 녹음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직접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이 학생부를 꾸밀 때 남은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꾸밀 때도 이런 챗GPT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제가 덜어봤어요 그래서 뭐 약대를 가고자 하는데 약학과 관련된 책을 제가 추천해달라 이렇게 챗GPT에 물어본 겁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더 잘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올렸더니 책을 추천해 준 경우입니다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 챗GPT가 굉장히 여러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질문을 어떻게 사례까지 들고 비교해서 질문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답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에 생물학적 영감을 받은 설계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주세요 되게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연의 걸 활용한 이런 공학이나 산업에 활용한 예시들을 들어둔 겁니다 보면 벨크로 같은 게 그런 거죠 벨크로도 생물학적 영감을 받은 설계 중에 하나고 의족도 마찬가지 비행기도 사실은 새 자연의 새 모양을 만든 거죠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경우들입니다 네 이것도 질문 이렇게 해본 겁니다 제가 챗GPT에 질문을 해봤는데 현대사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답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들어서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좋은 답변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예시를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영어로 질문을 해야 좀 더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파파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경쟁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챗GPT에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행이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왜 필요한 일인지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질문이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면 남은 학생부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잘 관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으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학년 학생부들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고1인데 봉사시간 내용도 중요한가요? 네 과거 대비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과거 대비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봉사는 사실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것보다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방 청소도 열심히 한다든지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는 청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학생부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여러 팁들인데요 지식채널2가 있습니다 요건 5분짜리죠 5분짜리로 인문 문학 역사 철학 경제 사회 미디어 심리 여러 분야에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주제별로 탐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풍부하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야는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어요 과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검색해서 보면 제가 최근에 이게 요걸 이제 학생부에 녹여 쓸 수 있는 학생부 세특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으로 하나를 봤는데 이런 것은 제가 캡쳐를 해봤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욕을 좀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한다기보다 욕을 할 때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욕을 왜 하는가 봤더니요 욕을 할 때 통증을 더 오래 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지식채널 2에 제가 캡쳐해서 놓은 내용들입니다 평소에도 근데 이게 욕설을 할 때 통증을 더 오래 참다 지금 이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요 얼음물에 손을 담그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견디려면 뭔가 이거에 대한 욕으로 발산을 한 경우가 통증을 더 50% 이상 참는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도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설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진통제가 될 수 있지만 욕설에 익숙한 상태가 되면 진통효과를 얻지 못한다 라는 영국 모 대학 심리학과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욕설을 연구해온 언어학자 멀리사 모의 조언도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자료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내가 읽은 책으로 이 5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학술자료 몇 편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료들도 이렇게 5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나면 나중에 이런 참고 문헌으로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준비를 했고 또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설명의 맨 끝 자료였는데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해 올해 내용들을 전반에 걸친 거하고요 요리는 우선 제가 오늘은 특별한 합격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합격 사례를 통해서 그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들 그 다음에 여러 수시에서 어떤 학생부 교과 또 비교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할 내용들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그 사전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아이디하고 아이디만 아이디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이디 아직까지 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겹쳤던 것도 있고요 아 요거 그 그 한 분이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저희 강남 강남 인강 입시설명회 고등부의 입시설명회에 가시면 그 동영상 밑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질문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고2 때 봉사시간을 190시간 채웠다 이점이 있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봉사시간이 과거 대비 더 중요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령 모집단위 지원하는 학과가 사회복지학과다 그런 때는 봉사시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로 지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에 현재 고3이고 내신 1점대인데 반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요 만약에 1학년 2학년 때도 혹시 반장을 했다면 했다면 또 3학년 때까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요 근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약간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그래도 리더십 같은 게 한 번은 있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학계의 성적이 동일한 비율로 들어가나요 이거는 이제 DJ SJ 7790님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교과 전용일 때냐 교과 전용일 때는 그런 게 없고요 종합일 때는 정성적으로 반영을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대교협에 가보시면 학교별로 산출이 됩니다 내신을 넣었을 때 몇 대 몇 대 몇인 게 산출이 되니까 그걸로 해보시면 되고요 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과탐 과목별 난이도 예상 앞서 제가 표에도 저희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올려드린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 난이도라는 거는 시험때마다 다르죠 그걸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앞서 보셨지만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응시자 수가 가장 많잖아요 응시자 수가 많은 게 보통 이제 화원 지원 이런 정도니까 생원 그런 거니까 그런 응시자가 많은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중에 학종 관련해서 생기부 어떤 식으로 챙겨야 하나 학종 관련해서는 교과, 비교과 이제는 자소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학생부에 남는 부분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트 제일 중요하죠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잘 좋으면 행동특성미 종합의견 이런 것도 내용이 될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독서는 대부분 세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내신 성격으로 없어졌으니까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신중의 신이 제일 무서운 신이 내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야 되니까 학종 관련 생기부는 어떻게 챙겨야 되냐 이것도 내신 중심으로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 중심으로 챙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신 수시 내신 등급은 산출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디가 홈페이지에서 자기 내신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대학별로 산출이 됩니다 대학별로 내신 산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대교육에 입력을 해가지고 대학별로 산출하는 방법이 내신 산출을 할 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수인님 수인1519님이 수시의 학생부 삭제 항목이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삭제가 아닙니다 삭제가 아니라 미반영 미기재된 걸 얘기하는 거죠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반영이라는 것은 기재는 되는 겁니다 기재는 되고 다만 대학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뭐가 있었습니까 그 수상실적 이제 가려지죠 수상실적 가려지고 봉사도 그렇고 이제 또 가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았냐 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는 게 이제 세특이잖아요 세특이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삭제된다고 해서 봉사를 안 한다 또 뭐 책을 안 읽는다 또 뭐 책을 안 읽는다 독서가 이제 미반영 되는 거 아니에요 미반영 된다고 해서 독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세특 안에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고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 잘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사관학교 질문도 하셨어요 사관학교는 이 아이디가 김은중님입니다 김은중님께서 질문을 네 하셨는데요 네 잠시만요 하셨는데 육군 사관학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앞서 제가 이제 합격 사례에서도 사관학교 합격생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시험 자체는 구경수만 보죠 구경수 성적이 우수하고 나중에 이제 안 될 경우는 이제 정식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은 1차 시험이 구경수하고 체력검정 이런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사관학교도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아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는데 구경수 성적이 우수한 게 맞습니다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되고 또 질문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JHJ님 151852님 질문입니다 의학계열은 아직도 봉사시간이 필요한가요 전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전보다는 덜 중요하는데 그래도 이제 의학계열 할 수 있는 마인드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도 조금 볼게요 네 요 자료들은 모두 다 홈페이지에서 이 시간 끝나면 다운로드가 될 수 됩니다 되게 해드리고 왔고요 컨설팅 받았는데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오혜진님께서 컨설팅 받았는데 1학년 2학년 생기부 내용이 다르다고 불리하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직접 학생부 내용을 다 본 건 아니니까 뭐 근데 이제 학생부가 성장하는 학생부가 있고 또 수렴하는 학생부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뭐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학생부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료 다운받는 거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설명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인강 회원가입 없이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추가로 질문한 거 있을게요 올해 이제 2, 3년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JYS 6412님 질문하신 거는 그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변화를 비교한 게 파트 2에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 중에 오해진께서 1학년은 심리학 관련 2학년은 화학 관련 아무래도 1학년은 사실은 문의과가 정해지지 않은 시결이니까 심리학과는 문과고 화학은 이과라고 하지만 지금은 수능도 통합이 됐고 사실 문과 이과의 경계가 없어졌죠 그래서 심리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연구 쪽으로 한다면 저런 변화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심리에 영향을 주치는 화학물질 연구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안 맞는다기보다는 성장하고 발산하고 이런 과정으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질문 중에요 그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질문을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JH1204님 질문인데 인성을 하려면 몇 등급 정도 되어야 하나요 네 그거는 대개 이제 제일 좋은 건 그거입니다 지금 대교협 어디가 홈페이지에 가시면 과거 2년 동안의 입시 결과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인성을 하려면 내신으로 교과전형일 때와 또 종합전형일 때 수능전형일 때의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분이 정시비율이 많이 높아지냐 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정시비율은 대학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16개 대학은 어떻습니까 정시가 40%가 넘고요 지역대학들은 수시가 정시가 아니라 수시가 80% 심지어 수시로 100%를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까지 기다렸다가는 학생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대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학이 아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서 그 수시정시 비율도 다르고요 교과전형이냐 종합전형의 비율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대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질문은 채팅창에 네 그건 제가 질문을 채팅창에 나온 질문으로 답변을 들어갈게요 봉사활동 네임이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근데 이제 요즘에 봉사활동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과거 대비 봉사활동의 비중이 전보다 많이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사전에 질문 올려주신 거는 중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KHLEE1028님 질문입니다 문과생은 구경수탐구 어디다가 힘을 줘야 하냐 이런 질문인데 정시반영 비율을 보면 문과는 구경수 비중이 탐구보다 높고 이과는 어떻습니까 이과생은 구경수탐구 중에 수학과 탐구 비중이 높아서 앞서 제가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합격 사례도 보시면 이과생은 국어가 5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가 4등급 탐구가 2등급 정도 돼도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가 5등급 4등급이 나와도 수학과 탐구가 우수하면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의 비중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과생과 이과생의 비중은 수능에 있어서 문과는 구경수 비중이 높고 탐구가 낮은 대학이 많고요 이과는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크고 국어하고 영어의 비중이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호님 반도체로 진로를 잡고 있는데 물화생 원투를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한다면 물리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리원투는 뭐 하는 게 좋고요 화생 중에는 뭐 1학년 2학년 학교에 깔아서 선택과목이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 원 그 물화생 원투를 다 하려도 할 수 없는 학교들도 있죠 그걸 맞춰서 4과목을 다 할 수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맞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유니콘님 질문인데요 유니콘님 질문은 수시 논술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 학원 도움 없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뭐 EBS나 강남인강에 보면 논술 강의가 있죠 그것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질문은 학생회 하면 반장 안 해도 될까요? 네 그거는 꼭 뭐 반장이냐 부반장이냐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뭐 동아리에서 에서도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회가 아니어도 반장 부반장이 아니어도 동아리 같은 거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온님 미온님 질문이 반도체로 진로를 잡고 있는데 무라생 원투를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원은 물리는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다 하고 화생은 화생은 학교 현실에 맞게 다 할 수 있다면 무라생은 사실은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셔도 되고 학교 사정에 맞게끔 한 개 정도는 생무연 같은 거는 투과목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학교 사정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스노우님 질문이 학생회 하면 반장 안 해도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젤 하고 학생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반장은 하는 것이 좋지만 굳이 다른 공부가 먼저인데 그거에 심각한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학생회 활동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료는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질문이 더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 강남인강 홈페이지에 설명회 홈페이지 쪽에 설명회 코너에 설명회 밑에 다운로드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 자료는 회원 가입 없이도 다운이 되는군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령님 수시정시 중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교별로 수시가 유리한 학교 정시가 유리한 학교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나눠보면 강남권에 있는 학교 특히 남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은 어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정시야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정시, 수시 균형 대비를 해야겠어 정수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에 제가 설명회 할 때 합격 사례로 의대 간 학생 사례를 하나 처음에 들었잖아요 그 사례를 한번 다시 놓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학생이요 이 학생이 보시면요 그래도 의대를 메이저 의대를 합격한 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조차도 우리 학교조차 이 학교는 정시를 60%를 가는 재수를 60% 하는 그런 학교인데도 정시만 하는 학생들보다 수시까지 염두에 두고 내신 챙기려는 학생이 잘 되더라 사람은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정시야 이거를 제가 어제 어구정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수균은 정시, 수시 균형 대비 그런데 어구정파는 주로 재수하는 기율도 높다 시대나 강대를 가둬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내신이 힘든 학교라고 해도 수시, 정시를 균형 대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시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도 입시 결과가 나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의 지금 소속사 소속 학교에 맞춰서 현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놓은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우드 UD 특기자 국제인재는 국내 학생 지원인데 내신 컷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이제 특목고일 때는 주로 특목고도 이제 외고도 조금 더 센 외고 아니냐에 따라 주로 다른데 요즘은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4등급대 학생들도 많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보니까 3등급대 학생은 돼야 그래도 좀 안전하게 붙는다 이런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학원에도 있어 봐서 저 내용은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개 그래도 한 3등급대 내신은 유지하는 게 UD 지원에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올해 UD도 자소서가 없습니다 영문자소서도 없고 구문자소도 안 쓰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호님 질문도 반도체로 진로를 잡고 있는데 물화생 원투를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지구과학은 안 해도 되겠지만 물화생은 기본적으로 원투를 다 해두는 게 과학 학생으로서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것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네 파트로 네 특별한 합격 사례들을 모아봤고요 또 이제 수시의 기준은 사실은 정시잖아요 내가 뒤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알면 수시는 약간 그것보다 높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합격 사례들을 우리가 오늘 봤어요 특별한 합격 사례라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사회는 다 다양하지만 기본을 지키고 한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개 우리가 막 두 계단 세 계단을 넘나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개 한 계단 정도 그러니까 중경외시 갈 학생이 서성안위에 간다든지 서성안위에 갈 법한 내신을 가지고 학생부를 가지고 서영고에 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틈새 전략이라는 것도 대개 그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계단 정도 위를 대학을 위주로 목표로 지금부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3학년 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수시에는 총 5개 학기가 들어갑니다 5개 학기가 들어가는데 4개 학기의 입시 결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꿀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5분의 4가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사실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드라마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드라마 이름이 뭐였죠 에클로리도 봤지만 지난 거에 대한 집착보다는 앞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올해 입시 전략의 첫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에너지는 사실 한정돼 있는데 자꾸 지난 걸 생각을 하고 과거에 어땠는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에 이제는 3학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고 과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수험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